수학에 빠진 시간 수학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수원은 수능에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감옥이니까 꼭 한번 정리해서 모르는 개념들을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이제 선생님이랑 고등학교 2학년 나형 전반부 해설강의를 진행할 거니까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근데 선생님 봤는데 너무 쉬워요 사실. 틀리면 안 돼. 그리고 엄청 빠르게 풀었어야 돼. 혹시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면 해설강의 참고하면서 공부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바로 가봅시다. 첫 번째 문제부터 1번 문제. 얘들아 앞장은 거짓말 안 하고 1초에 한 문제씩 푸셔야 돼요. 그죠? 1초에 한 문제씩. 보자고 1번 문제 보시면 8. 8이 2의 몇 제곱이니까. 8은 2의 3제곱이니까 결국 2의 3제곱에서 3분의 1제곱하라는 거니까 정답은 2가 되겠죠. 그래서 2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뭐 이런 거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문항이니까 바로바로 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 다음. 자 2번 봅시다. 등차수열. 수열을 줬잖아. 등차수열이라고. 그때 딱 보니까 A1 주고 A2 주고 이웃한 두 항울 줬으니까. 아 A1에서 A2 가는데 등차수열이니까 공차가 있을 거고 그 공차 얼마 커졌어요? 그렇지 2 커졌지. 아 그럼 공차는 2겠구나. 그러면 A4의 값을 구하라 쓰니까 등차수열 일반한 공식 쓰지 말고 구조를 이해하면 되니까. A2에서 시작했다면 4까지 가는데도 공차 몇 번 가면 돼? 두 번 가면 되죠? 따라서 공차 두 번 가면 4 커지면 된다는 소리지. 여기에서 4 커지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9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됐죠? 뭐 딱히 풀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자 또 다음 갑시다. 아 보자마자 1초죠. 그렇죠? 로그 10은 그냥 1이니까 3이 앞으로 내려올 수 있으니까. 3 내려오면 되니까 정답 3 이러고 또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어렵지 않아요. 자 4번. 4번은 이제 그래프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우리 변환하는 그 각 변환으로 푸셔도 되고요. 자 탄젠트 일단 봅시다. 선생님 탄젠트 4분의 5파이인데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그렇죠? 그때 각 변환으로 풀겠다고 마음 먹으면 파이 변형이니까. 아 탄젠트 파이 변형이니까 파이는 앞에 있는 탄젠트는 안 바뀌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각도를 쓰시면 되고요. 부호 판단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 부호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요거 요거. 파이에서 더 갔죠. 그러니까 파이는 파이는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였으니까. 파이에서 더 갔으니까 몇 4분면. 3, 4분면이라 생각하면 좋고. 3, 4분면이면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그 전에 있는 것으로 부호 판단하는 거지. 탄젠트 플러스. 따라서 그냥 탄젠트 4분의 파이가 정답이니까. 1 이렇게 해서 정답은 이제 4번 하면 될 것 같아. 됐죠. 그래서 각 변환으로 그냥 아름답게 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다음. 자 5번 문제. 자 5번 문제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중심각의 크기는 3분의 2파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그럼 딱 보자마자 그냥 그림 하나 그리면 좋지 않을까. 부채꼴 그리시면 되지 뭐. 그림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었으니까. 3. 중심각은 3분의 2파이었으니까. 3분의 2파이. 호의 길. 그렇죠. 호의 길이는 누구랑 누굴 곱하는 거야. 너랑 널 곱하는 거지. r 세타. 그러니까 그냥 정답은 몇 파이. 2파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4번 하면 되고. 혹시 넓이도 구해볼까. 그냥 넓이도 심심하니까.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2분의 1 rl 이렇게 구할 수도 있죠. 따라서 2분의 1 반지름은 3이었고요. l 값은 2파이였으니까 이렇게 약분하시면 3파이가 이제 넓이가 되는 거지. 심심해서 구해봤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여기 놓고 다시. 다음 문제 갑시다. 6번. 아 선생님. 코사인 가지고 최소값을 구하래요. 코사인 가지고 최소값을 구하래요. 혹시 또 까먹었을까 봐. 이거 정리 한번.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똑같죠.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사인으로 그냥 예를 들어줄게요. 여기에 ax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쓰고. 그 뒤에 d가 있을 때. 여기에서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들이 있지. 뭐. 그렇지. 주기 찾아야지 주기. 우리 사인의 주기는 원래 주기가 얼마였으니까. 원래 주기는 2파이였고. 그걸 누구로 나누셔야 돼. 그쵸. x 앞에 있는 계수 b. 저 b에다가 사실은 절대값까지 딱 쓰여서. 이렇게. 이게 주기였고. 그 다음에 뭐. 최대. 그 다음에 최소. 이거 구할 수 있어야지. 이 3개는 무조건 보자마자 저 식. 사인이나 코사인을 보면 툭툭툭 튀어나와야 돼. 탄젠트도 물론 그렇고요. 하지만 탄젠트는 최대 최소는 없다라는 것. 자. 최대는 어떻게 구하지? 절대값 a 플러스 d 이렇게 구하고. 최소는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 이렇게 구하죠. 아. 그래서 우리 지금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이걸 쓰시면 그냥 정답이지 뭐. 그래서 절대값 a. a는 2였으니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1입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1.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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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